네, 오늘의 시그널은 새아 재강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의 공급 계약 소식이 들러왔죠? 네, 새아그룹에서 뭐 이거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또 다른 뉴스가 나오면 이것에 대한 이슈는 금방 사그라들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긴 합니다. 지금 스페이스, 왜냐하면 이게 스페이스X, 뭐 엘론 머스크, 테슬라 이런 것만 끼면 사람들이 주식장에서 이게 좋아하는 이슈, 단어들이잖아요, 일단. 흥분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흥분한 부분은 만약에 이게 아닐 시에는 바로 흥분은 가라앉아버린다. 그것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오는 내용이 새아그룹이 미국 스페이스X의 특수학금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아그룹 내에 방위산업용 특수강 부품 제조사인 새아창원 특수강이 있다. 비상장인데요. 이 회사가 스페이스X의 로켓 위성용 특수학금 공급 협상을 시작했는데 물론 내용은 당연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비밀이고 진행되고 나서 확정될 시에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스페이스X의 모라도, 어쨌든 철에 관련된 것을 납품한 것은 국내 최초가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아그룹의 철광 회사들이 다 좋았죠. 새아그룹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이런 회사들과는 다르죠.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건설 현장이나 자동차나 조선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새아그룹은 특히나 강관, 관에 특화된 파이프에 관련된 것을 주로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에너지 쪽에 특화되어 있는 철광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현대제철이나 지금 포스코처럼 범용 제품을 만드는 회사랑은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도 좀 다르게 움직이는데요. 왜냐하면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야, 리튬 관련해서 엮이긴 했지만 이 제철 부분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자동차가 안 팔리고 조선의 배가 신조선가가 별로 안 나오게 되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새아그룹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신년을 맞이해서 대통령들이 막 무슨 도열도 하고 무기도 하고 보여주고 이러는데 거기서 강하게 나가서 더 강하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바이든이나 푸틴이 단 한 마디도 물러나고 있지 않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몇 년이 끌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러시아는 지금 유럽에 가스를 안 줄 것이고 유럽은 또 내년 겨울도 놔야 되고 내후년 겨울도 놔야 되고 몇 년을 놔야 될지 모르는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죠. 신재생에너지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라든가 중동에서 LNG를 수입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LNG 수출이 엄청나게 늘 지금 예상이 들다 보니 미국에서 이제 해안에다가 이 파이프라인을 많이 깔기 시작했어요. LNG를 수출을 해야 되니까요. LNG를 지금 기화를 시켜, 액화를 시켜야 되죠. 기체 상태인 거를 액화시켜서 배에다 실어야 되니까 거기에 파이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LNG 수출 확대를 위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니까 강간 수요가 급증을 해가지고 새하재강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이 건설 경기, 자동차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았던 재강업체랑은 전혀 다르게 움직여버렸죠. 지난해에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2022년도 실적이 2021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20.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63.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새하재강이 새하재강 지주라는 지금 회사가 있죠. 그게 두 개가 인적 분할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 인적 분할된 이후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경기에도 지금 미국과 러시아, 유럽 그 어떤 구도 간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이 아이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하재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진폭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다시 한 번 또 철강 금속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확실한 경우에는 전가시키기가 쉬워요. 그런 면에서도 2023년에도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크고 전쟁의 최대 수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강관이 여기 있으니 갖다 쓰시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올해도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며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가격적으로도 신규 매수자가 접근하기가 아주 좋은 상황에 왔습니다. 지금 새하재강이, 지금 왜 새하재강이 신규 주도 아닌데 이렇게 짧은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인적 분할이 되었죠. 새하재강의 그 전에 차트는 이 새하재강 지주의 차트입니다. 이렇게 오래됐어요. 1996년도에 상장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하재강하고 인적 분할 돼서 이때부터 새로 거래가 된 거죠. 18년도부터. 그 후에 20개월 선이 생기고 나서 보면 규칙이 생겼어요. 20개월 선을 돌파하고 나서 20개월 선에 오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20개월 선에 왔을 때 매수하면 큰 폭의 상승을 먹을 수가 있었고 지금 또 20개월 선에 왔죠.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위치에너지가 낮을 때 사야 고소공포증도 없고 고소공포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높은 데서 사면 떨어질 위험이 더 많지 올라갈 위험보다 그러니까 지금 20개월 선에 붙었을 때 사는 게 훨씬 위에 폭이 많다. 위로는 이제 19만 원까지도 열리게 되겠죠. 단지 20개월 선이 깨지면 그 규칙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개월 지지 여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